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 없어 이게 너라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? 배부르게 드셨어요? 부족한 건 없으셨어요? 그래 맛있게 드셨다니 이제 우리 힘내서 오늘 좋은 시간 함께 즐거운 시간 하는 거로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또 모실 분은 우리 활기찬 문화예술공연단 우리 또 이사님으로 계신 우리 랭사님 모시고 번지역 주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기찬 문화예술공연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만히 뵙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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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려 농수법을 대리라는 장사의 기대를요 어느 날 전 오시겠어 온 사람아 아주 가리투를 이때 마주 앉았어 다른 흐름 열줄에 환빛동의 열구려 기민목이 쏟아두고 명세는 길어도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이런 사람아 감사합니다 또 노래도 잘 부르셔 우리 사장님 더욱 내 투명히 더욱 신경이 더욱 신경이 더욱 신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